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요. 모든 것이 바뀌죠. 제가 이제 30대 초반 1990년대 바로 이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일본에 이제 한 대학에서 잠시 있게 머물렀는데 젊었을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말만 되면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신칸센이나 아니면 국철을 타고 일본 열도 전체를 전국을 다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언제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있겠나 생각이 들지만 세월이 이제 벌써 한 30년 그렇게 흘러버렸네요. 일본을 돌아보면서 참 놀랬던 것은 근대화를 참 잘했구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근대화를 잘한 거죠. 제가 머물렀던 곳이 나고야에 있는데 그 나고야 주변에 그런 일본 근대 메이지 유신의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아는 메이지무라라고 하죠. 메이지 촌이 있는데 그쪽도 한번 방문길에 가볼 만한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죠. 거의 유럽을 짝퉁처럼 이제 뺏겨서 근대화를 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세월에 앞에 장사는 없고 모든 것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한참 여러분들 성장할 때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혔습니다. 재팬 넘버원. 일본이 한참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재팬 넘버원이라는 이런 책을 썼고 이건 여기 보니까 레슨 포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교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나 그 일본이 지금은 에나가치 하락이라든지 또 무역수지첩자 고령화 국가부채 급증 이런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국가라는 것이 한 번 상승 무대에서 그냥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 다시 그 영화를 찾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죠. 모든 건 다 바뀌는 겁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 그 사람들이 모노저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건 만드는 것. 그런 기술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세상이 디지털화로 가면서 이제 그때 많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외부인 시각에서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판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회든 기울게 되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란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잘라낼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체제와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은 계속해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냥 절정을 따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한국도 꼭 갔던 상황인 겁니다. 일본이 거의 반면교사고 일본을 그냥 시차를 두고 여러분들 쫓아가면서 올라섰던 것처럼 시차를 두면서 일본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갈 건지. 파괴적 혁신.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은 문제 없애고 이런 것을 못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일본은 버벌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뭡니까 퍼부었지 않습니까 수시로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 같은 분이죠. 아베노믹스. 쉽게 이야기하면 돈 풀어서 경제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풀어가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어느 나라가 여러분들 경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소득 올려가 여러분 나라 잘 산다면 어느 나라가 여러분 가난해지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 뭡니까 임금 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임금을 올려가지고 뭐죠 나라를 재건한다 돈을 풀어간 나라를 재건한다 다 사귄 겁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등장하니까 다 신문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니까 돈 풀어서 여러분들 경제 못 살리고 그냥 옛날 거 있는 그대로 끌고 가며 경제를 못 살리는 겁니다. 한국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은. 벌써 여러분들 지난 30년간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계속 5년 털로 1%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한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2%로 잡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1% 수급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1%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해놓은 거 그냥 파먹고 사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보면 피곤하게 여러분들 좀 피곤하게 느끼지 않으면 잘 살기가 힘든 거죠. 잘 살기는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일본 제3자 입장에 돈 많이 풀었으면 그 돈이 생산적인 용도로 재활용된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 뭐죠? 언발에 오줌 누인 식으로 다 이렇게 뭡니까 소비 지출로 다 없어져 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풀어서 못 살리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수 있을 때 살 수 있다. 그거 간단한 건데 잘라내려면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거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또 이제 선거까지 무너져 가지고 선거를 무너뜨린 주역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까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집권하게 되면 문정권 시즌2 시즌3 시즌4가 몇 십 년 계속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나라가 골로 가겠죠. 뭐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임금주도 성장이 모양이 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다시 포장을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기 부산의 부경대학에 무슨 홍장표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잘라낼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으면 그 나라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가라앉은 겁니다. 계속 가라앉겠죠. 중국 중국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정치적으로는 뭐죠 공구한 체제를 유지하겠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인민들을 철투철매 이런 통제해 가지고 끌고 갈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제 내려앉겠죠. 아시아의 뭐 4마리 용들이 뭡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한참 번영할 때 아시아 국가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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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그때도 예리한 일 뭡니까 그런 경제학자들은 경고했지 않습니까 양적 투입을 증가시킨 그런 경제성장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한다 그런 경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997년대 외환위기가 바로 터지지 않습니까 돈 풀어가 여러분들 안 되고 양적 투입으로 뭡니까 집 짓고 공장 짓고 이렇게 막 양적 투입을 증가시켜 가지고 생산성 향상이 없는 그런 성장은 결국은 종말이 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자원 낭비로 끝나겠죠 경제적으로 차이나 모델 미래 중국식 최종 결과는 잘라낼 수가 없고 불필요한 걸 그 여러분들 공기업들 늘려 가지고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뭡니까 10명을 채용하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세 명이 할 일을 일곱 명 함께 시키고 공기업이 안 해도 될 일을 뭡니까 공기업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가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배울 수가 없으면 그냥 대가리를 쳐받고 뭡니까 망한 다음에 깨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이란 게 다 한자리 해야 되니까 한자리 해야 되니까 또 뭐 자기 머리를 또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자 모델 오늘 참 이 좋은 송재훈 교수 캐나다 맥메스테 역사학과 교수님이 슬픈 중국이라는 글을 쓰는데 매주 이런 글을 써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시진핑 시대의 차이나 모델은 궁극주의 일제 모델의 복사판이다. 여러분 항상 나라가 잘 될 때는 우리는 특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이 특수하다. 한국이 잘 나갈 때는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 특수하다.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중국은 우리식 민주주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식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간이 비슷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축적된 그런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는 가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양적 투입에 의한 성장정책을 쏘은 겁니다. 마치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이전에 양적 투입을 증가시켜 가지고 뭐죠 그런 물적 성장을 끌어올린 것과 꼭 같은 것을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점에 생산성 향상으로 이렇게 탈방 생산성 향상이 다른 게 아니고 혁신이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잘라내고 이런 것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똑같은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주의가 아니라 중국 방식 국가주도 성장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것 다 가짜입니다. 제 이야기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역사적 맥락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행동 특성을 미뤄보면 관중심에 정부 주도 중심으로 가면 초창기 자본축적이 전혀 안 돼 있을 때는 그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계속 줄이지 않으면 그러면 뭐죠 그 체제가 계속 가면서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2010년대에 중국이 잘 나갈 때 워싱턴 컨센서스 혹은 베이징 컨센서 돼 가지고 중국식 모델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일부 학자들이 또 거기다 머리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구하는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의 워싱턴 합의에 대응하는 중국 방식의 발전 전략이 바로 베이징 합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베이징 합의라는 게 이런 기본적으로 관주도의 성장을 쓰겠다는 거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시장 친화적 경제성장을 대신해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자본주의 정치적 자유화의 부재 공상당 영도력 강화 강력한 대민지배를 특징을 하고 있다. 이런 체제는 절대 뭡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공상당의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겠죠. 이 체제가 오래 갈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뭐죠 파이프를 그냥 예산에 대고 뭡니까 돈을 빨아먹지 않습니까 지방교부부로 해가지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돈을 빼먹지 않습니까 정작 돈이 투입돼야 될 대학에는 어떻습니까 뭐 십몇 년째 뭐죠 mb 때부터 십몇 년째 등록금을 동결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십몇 년째 가격 통제 정책을 쓰면 그 분야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애들 외국에 보내니까 한국의 대학들이 망가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못 배우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탄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방송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뭐죠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라도 10사람이 듣든 100사람이 듣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바른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등장하면 사람이 줄대지 않고 이게 다 사귄 겁니다. 베이징 합의가 무슨 베이징 합의입니까 이런 것을 등장하면 반드시 지식인들이 또 머리를 제공하는 지식인들 서방 지식인들 나오는 거죠 1920년이나 40년대 쇼와 국가지 혹은 일본식 파시즘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철권 통치를 할 수가 있죠. 언론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ctv나 아니면 ai나 생체 정보나 이런 걸 다 활용해 가지고 인민들을 철투철미하게 통제를 하겠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런 체제 하에서 혁신이 이런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차이나 모델의 미대란 것은 정치적으로는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능가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